파리 외곽의 정비소 차량을 개조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보물상의 금고를 박살내기 위한 경찰의 말이죠 하지만 금고뿐만 아니라 건물 반대편까지 뚫고 지나가버린 차량과 예상치 못한 안전벨트의 고장까지 그날의 사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버린 차량 개조 전문가 리노 졸지에 스카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마약 단속반 샤라스 반장에게 말이죠 온갖 마개조 차량으로 단속반을 따돌려 대는 마약 조직들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게 개조된 특별 차량이 필요했거든요 그 무엇보다 튼튼한 차량으로 말이죠 주인공의 실력에 오늘도 무사한 단속반 동료들 주인공의 실력에 오늘도 무사한 단속반 동료들 샤라스 반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실적으로 새로운 차량을 배전받게 된 단속반 거기다 리노에 대한 조기 출소 추천서까지 하지만 행복과 함께 불은 또한 같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잡혀있는 동안 마약 조직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동생 강탱이 모습 샤라스 반장의 도움으로 가볍게 제압할 수 있었던 악당들이었지만 하필 동료 중에 마약 조직에 끈압풀이 존재했으니 샤라스 반장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칼신이 현장을 벗어났지만 금세 또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혀버린 주인공 진정한 고난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은 경찰팀 또한 배신자 동료와 한패였거든요 철저하게 조작된 증거들과 거짓 진술까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려버린 주인공 하지만 얌전히 당하고 있을 위인 또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린 주인공 간신히 경찰서를 빠져나가고야만 주인공 그 사이 샤라스 반장의 죽음은 이미 보고가 끝나있었으니 주인공에게는 그렇게 수배령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던 샤라스 반장의 살해범이라니 더 이상 주인공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노의 연인, 쥘리아까지 말이죠 바로 그때 불타버린 자동차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자하게 되는 주인공 눈앞의 차량은 사고 당시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샤라스 반장의 차는 어딘가에 배돌려져 있었던 것이죠 곧바로 마약 조직을 다시 찾은 주인공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되찾아야 했으니 너무나 능숙하게 붙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놓여버린 주인공 바로 그때 타이밍 딱 맞춘 동생의 동 거기다 문제의 차량의 행방까지 동생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것 서로를 믿지 못하던 범죄 조직과 부패 경찰들 간의 신뢰관계가 치명적인 허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 차량이 있다는 곳에 도착한 주인공 하지만 동생의 진짜 목적은 마약 조직의 돈가방이었으니 바로 그때 배신자가 도착했습니다 목숨을 건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동생은 결국 숨을 거둬버리고 말았으니 동생이 남긴 마지막 단서에서 문제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에 대한 반격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죠 배신자들에 대한 그리하여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는 주인공 경찰 포위망을 돌파할 최강개조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피하는 것 없이 정면 승부로 말이죠 본격적인 정보를 받아들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본격적인 추적 하지만 그것은 설계였으니 배신자들을 대한 참교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아주 화끈하게 말이죠 아 이 차례는 뭐예요? 그렇게 신의 한복판까지 이어지게 된 추격전 양쪽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추격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주인공을 돕는 전여친 배신자는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공의 모든 시련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뱅 뱅 이따? 그리하여 반장살의 누명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그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세력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평화로운 프랑스 국경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리노가 있습니다 몰래 여성의 뒤를 비행 감시를 이어가고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그의 계획은 동료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있었으니 유럽 마피아들과 결탁한 부패 경찰인과 동시에 멘토와 동생의 원수에게도 한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체포해야만 했거든요 지난 사건 이후 단 시인이 응급실에서 눈을 뜰 수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그 사이 사건의 배우들은 몽땅 사라지고 난 후였으니 배신의 중심 아레스키뿐만 아니라 동생의 원수 알바로까지 단 하나의 자치도 남기지 않은 채 몽땅 말이죠 그리하여 혹시 모를 단서를 위해 오늘도 아레스키의 아내를 쫓고 있었던 주인공 뜻밖의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을 이용 아레스키의 아내를 찾아온 정체불명의 괴한들 모든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 아레스키의 아내를 돕는 네노까지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 참교육을 선사하는 주인공이었지만 그곳에 악당들에 대한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 참교육을 선사하는 주인공이었지만 동네 불량배들을 매수 동네 불량배들을 매수 습격을 지시하고 있었던 아레스키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는 주인공 유럽 마피아와 결탁하여 마약을 밀매하고 있었던 아레스키 그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방해할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를 통하는 모든 마약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말이죠 마개조 전문 리노의 차량을 이용 마약 수송 차량을 뒷쫓는 마약 단속반의 동료들 그들의 차량은 장갑차 그 이상이었으니 오늘도 무사히 마약 단속에 성공하고 있는 리노와 동료들 승승장구 연일 최고의 검거울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건 이웃나라 경찰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 리노의 활약에 마약 수송길이 막혀버린 유럽의 마피아들 무시무시한 음모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박한 계조를 시험하고 있었던 리노 그럼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까지 양 어머니로부터의 병원 소식에 서둘러 서둘러 약속 장소를 행하게 되는 주인공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멍이 조사 안쪽의 주인공 손을 취하게 되었다 Jun이 시작 시민 이리와 이리로 이리와 이는 사람은 어디서 내려나? 뇌써? 뇌써는 것 같다. 저게 제게 안 돼? 에게 안 돼? 이는 사람은 아니냐고 싶다. 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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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귀지로 붓기 마르코에 대한 취조를 시작하려는 리노였지만 국장은 그럼 그를 가로막고 있었으니 처음부터 국장에게 마르코를 처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배우 세력과 마피아들의 증언을 대가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될 마르코 프랑스 경찰로부터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이죠 믿었던 동료들로부터의 배신에 그나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리노 하지만 그는 눈앞의 악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으니 꼭꼭 숨어있던 마르코의 등장에 서둘러 호송대까지 파견한 프랑스 중앙청까지 자신을 속인 프랑스 전체에 대한 반란을 말이죠 불구하고 퉁 oser 퉁 oser 퉁 oser 퉁 oser 자막 완전 깨끗! worrying about h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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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tevie! 어마어마한 몸싸움과 함께 기지를 벗어날 수 있었던 르노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프랑스 그 어디에도 르노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프랑스 경찰 전체와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르노 그리고 이어지는 가장 신뢰했던 동료와의 한판 승부까지 그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이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완수할 생각이었거든요 오빠로 도로를 차단 국외의 루트를 막아버린 경찰 측 하지만 르노 또 안 그리코락코락 당하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에서 살짝 떨어진 변두리 스페인 경찰과 만나게 되는 르노 마르코를 넘겨버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부패로 가득한 프랑스를 대신하여 법의 심판을 완료하기 위해서 말이죠 위장 차량을 이용 국경을 통과하려는 스페인 경찰들과 그럼 그들을 위해 화끈하게 시선을 끌어주는 르노까지 모든 순차 차량을 유인하는 데 성공 순순히 동료에게 체포되고 마는 르노 하지만 악당들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장 차량에 대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악당들 증인인 마르코를 제거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되는 스페인 경찰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돌아온 르노까지 어마어마한 마개족 차량으로 악당들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하는 르노 학생들과 함께해 조그도 비쪽 ought cev soi 하지만 그의 차량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으니 동료들의 활약에 의해 다시금 붙잡혀 버리고 마는 르노와 마르코 하지만 모두를 향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청으로부터의 요원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리오 끝내 마르코를 제압할 수 있었던 르노까지 칸 시인이 인근 농장까지 이동 경찰 신고를 요청하게 되는 르노 마르코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고 추악한 속내를 말이죠 그리고 때마침 나타난 동료의 동 마르코는 끝내 샷건에 명중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범죄와 악행에 대한 대가로 말이죠 그리오 르노의 확인사살까지 끝내 완료할 수 있었던 멘토와 동생에 대한 복수와 수포로 돌아가버린 유럽 마피아들에 대한 검거작전까지 사후 조사를 위해 스페인 경찰들에게 인도되어 버린 르노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배우 아레스키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본격 레이싱 스릴러 사라진 탄은 2탄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국가와 맞짱뜨는 최강 상남자라니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